안녕하세요. 아이니 컨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시력교정술 병원선택에 고민 많으셨죠? 오늘 병원선택 꿀팁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병원선택 전에 어떤 것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어렵죠. 일반인들로서 어려운데 첫 번째는 수술 장비예요. 스마일러식 장비로 예를 들면 저희는 비즈맥스라는 장비를 쓰는데 그래도 최신 장비이면 좋겠죠. 2021년도인지 2014년도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최신 장비, 좋은 장비, 유명한 장비를 쓰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병원선택 꿀팁의 장비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온누리 스마일 안과에는 최신식 장비인가요? 거의 최신식 장비, 좋은 장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식 초창기 때는 3, 4개 검사하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 좋은 분들이 나와서 안과사가 알게 됐고 최근에는 좋은 장비들이 나와서 부작용이나 병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의 최신 장비로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많이 들이셨군요. 비싼 거 많이 해요. 혹시 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비 회사에서 장비를 만들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안과에서 알려주고 안과사들끼리 그거를 사용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는 건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어떤 안과에서는 무슨 스마일러시, 어떤 안과는 무슨 스마일러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케이스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을수록 아무래도 믿음이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아이 깜짝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논문 보면 사람들, 저자들 이름이 앞에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눠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더 많이 쓴 건가요? 이거는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요. 예전에도 몇 번 사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논문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것저것 할 것도 많거든요. 그래프도 그려야 돼, 마이틸 정리해야 돼, 번역해야 돼 이런 것들 버려볼 게 되게 많은데 체계적으로 논문 쓰는 데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눠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 경험상은 제일 저자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 저자라고 해가지고 또는 교신 저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좀 수술을 자기만의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딱 나왔다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랑 그리고 보통 통신 저자가 맨 뒤에 있거든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주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도 뭐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은 다 제일 저자이신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조그만 안과에서 혼자 쓰니까 거의 다 제일 저자로 씁니다. 아, 근데 보통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논문을 계속 쓰시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힘들어요. 그래도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논문까지 발표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모습에 오, 정말 대단하실 것 같으십니다. 아이 컨택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일 라식, 라식, 라섹을 하러 갔다가 렌즈 삽입술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 선택의 꿀팁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렌즈 삽입술을 하지 뭐 이렇게 바로 거기서 결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 같으면 그래도 한번 다른 세컨 어피니언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난시가 너무 높아가지고 라식, 라섹이 안 되는 경우에 난시교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전처치하고 2차 수술로 스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렌즈 삽입술도 토링 렌즈라고 하는 렌즈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난시교정술을 하면서 일반 렌즈 넣어가지고 하는 수술법도 있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에 특화된 기술이 있는 안과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서 조금 자기에게 맞는 수술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 병원 선택의 꿀팁 많이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 컨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